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어디냐 오늘은 여기 서귀포 쪽에 시공원이라고 서귀포 시민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공원이 잘 꾸며져 있네요 너무 예뻐 이 나무도 너무 예뻐 와 이거 돌봐 이 돌 예쁘게 잘 이렇게 일했네 시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좋네요 참 좋네요 길이 너무 예뻐 이렇게 멋있게 잘 있네 저기 내가 있어 저기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문 열어 깜짝이야 문 열려 문 열린다고 했지? 깜짝 놀랐 지금 이렇게 공원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공원이 너무 좋네 자, 이제 하는 시민이 음 맛있다 맛있네 오늘 재유씨 어디 갔다 오세요? 오늘 영화도 보고 저 식당에 가면 밥도 정신도 먹고 밥도 먹고 가 영화보다 영화 제목 알아요? 이름? 잘 모르는데 막 겁나게 해 그러면 거기서 재유씨에서 뭐 식당 가서 뭐 드셨는데? 저기서 이처럼 된장국에 이처럼 반찬 여기까지 다 나오고 오젠 하간거 매고 된장국에 거기서 엄마가 제일 맛있게 먹었나 봐요 반찬 막 토마토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된장국도 반찬도 맛줘요 저녁 다 돼가야마 저녁 다 돼가야마 저녁 다 돼가야마 저녁 다 돼가야마 어제 비가 왔네 오늘 호르종 오늘 안에 오늘 아침에는 막 비가 왔네 어두운 기만 응 오늘 아침에 딱 비 개께나 개 저녁 다 돼가야마 다시 밝아진 것 같아 햇뜨고 저녁 다 돼가야마 아 덥다 더워 날씨가 무지웠다 오늘 면 하나 잤떠가 아니요 탈락 고치래 오늘 돈 드는 것도 돼요? 하겠네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섯 스타일이었구나 응 다섯 스타일 정상 아 너무 맛있는데 반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